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손가락 선인장. 꽃이 너무 예쁘죠? 이거 피기 전에 오므러져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벌써 하룻밤 사이에 활짝 폈어요. 너무 예쁘게 폈죠? 그래가지고 얘도 조금 잘 키워서 번식도 잘 시키고 하고 싶어가지고 뽑아왔습니다.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는 약간 붉은 느낌이긴 한데 얘도 꽃대일까요?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꽃이기를 바라면서 색감이 정말 예쁘죠? 그래서 얘도 번식 좀 잘 시키면서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 얘는 2개월 전에 얻어온 거 한번 보세요. 웃자라가지고 햇빛 부족이니까 꺾여가지고요. 햇빛 방향으로 꺾이고 얘도 꺾인 거 이게 지금 1.5 내지 2cm 정도가 컸어요.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제법 컸는데요. 많이 햇빛을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날씬하네요. 날씬하게 크고 있는데요. 얘가 화분에 꽉 차면서 꽃을 얘처럼 예쁘게 펴주기를 바라는데 너무 이 꽃이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보진 않고 이미지로 봤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몽울이 진 거를 사왔었는데 정말 예쁘네요.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크느냐면 이 엄마 몸에서 이렇게 조금씩 점처럼 이렇게 크잖아요? 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손가락처럼 진짜 길쭉하게 크는 모양인 건가 봐요. 순서가 이렇게 오물오물한 거는 못 봤거든요. 저는 이거 얻어오면서 그분이 띄워준 거라서 자세히 못 봤거든요.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동글동글해지면서 그 몸에서 쭉 자라면서 키로 쭉 크는 거 이게 그런 과정이네요. 보니까 그래서 얘도 잘 키워서 여기저기서 꼽혀가지고 예쁘게 꼽히고 번지고 꽉 차는 모습을 좀 크는 모습을 나중에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꽃은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선인장은 우연히 어저께 들었는데 어느 분이 물을 언제 줘요?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선인장은 자주 주면 안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물 주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농장 사장님이 저는 그렇게는 위험하고 이웃님도 그때 여쭤보셨어요. 물은 선인장은 언제 주는 게 좋아요? 이러시는데 한여름하고 한겨울 빼고는 저도 몇 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진짜 두 번? 세 번 이상은 주지를 않아요. 그래도 잘 크고요. 사막에서 진짜 물이 귀한 곳에서 자라는 선인장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물이 고플 때는 시들시들하면서 쪼글쪼글해지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저면으로 듬뿍 주고 그늘에 놔뒀다가 간접 햇빛에 놓으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잘 크더라고요. 선인장이. 그래서 저도 이제 살짝 선인장을 키우는 방법이 자신감이 조금 생겼습니다. 그래서 얘도 잘 번식시키면서 잘 크는 모습을 나중에 또 가끔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얘도 잘 커서 꽉 차는 모습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,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날 되세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날 되고 있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